오늘 그래서 저는 최재형 목사님을 통해서 실제로 폭로했던 내용과 관련된 그 사건의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도 중요하지만 저는 정치평론가로서 지금까지 만나왔던 특히 김건희 여사와 청공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면서 과연 이들은 이 두 사람은 어떤 인물의 유형인지 궁금해서 가까이서 그리고 오랫동안 본 분으로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이 두 사람을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대한민국 지금 윤석열 정부와의 국정운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판단을 좀 할 수 있게 쉽고 재미있게 이렇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처음 만나고 대화를 나눠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은 어떤 인물의 유형이야? 저 사람은 굉장히 지적이네. 저 사람은 굉장히 해박하네. 저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이네라고 하면서 인물의 유형을 좀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처음 만났을 때 이분에 대한 인상, 이미지, 스타일 이런 걸 어떻게 느꼈셨나요? 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텐데 하나는 오프라인에서의 직접 대면 만남이 있고 하나는 메신저상의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다 보면 다릅니다. 메신저상에 나누는 대화는 또 다르고 캐릭터가.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 만남은 또 역시 다른데 제가 볼 땐 멀티플한 유형의 성향이고요. 거의 한 10만 명이 한 명 볼까 말까 한 유형인 것 같아요. 굉장히 흔한 유형은 아닙니다. 멀티플이라고 하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각기 다른 얼굴과 다른 어투와 다른 행동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다면적인 데가 있는 거죠. 그 멀티플이라는 뜻은 그런 부분도 작동이 있고 다면적입니다. 한 사람 속에 다양한 인격체가 있는 건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상대방을 특성화해서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데 아주 굉장히 발달해 있고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멀티플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긍정적인 의미로는 다재다능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실제 본질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것도 멀티플로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유형 쪽입니까? 일단은 어떤 사업가나 비즈니스 캐리어우먼으로서의 측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어떤 자기만의 세계나 직업적인 전문성은 구축은 갖추고 있다고는 보였어요. 보였고 그와 반면에 또 어떤 그분의 어떤 사회관 역사관 이런 걸 국가관 같은 걸 볼 때는 전혀 이제 사실을 기초로 하지 않은 자기만의 세계에서 어떤 판단하는 그런 유형으로 보였고 그리고 어떤 제가 이제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리플리스 증후군, 허언증 이런 표현을 내가 썼습니다마는 그걸로도 표현이 안 되는 리플리스 증후군이나 허언증을 믹스하고 또 다른 그 무엇인가를 포함해서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성화된 어떤 멘탈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마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분류가 될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 그래서 어떤 신뢰는 안 가는 대화는 하고 대면을 하고 소통은 하지만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자 그런 말씀은 이제 들으면 김건희 여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사람의 유형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또 여성 중에서도 성공한 사학가라고만 보기에도 어려운 아주 독특한 인기 그러면서도 어떤 가녀린 여인의 모습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첫 만남은 신라호텔 국비만찬에서 취임식 날 그 이제 신라호텔 잔디밭에서 이제 칵테일 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타임을 마치고 들어갈 때 이제 첫 손을 잡았는데 손이 굉장히 냉증이 있는 것처럼 차더라고요. 차고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너무 이제 차가운 모습에 가녀린 모습에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아주 굉장히 또 파워풀한 이런 여성 CEO의 모습도 갖추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 어떤 교활성도 갖추고 있고 교활함도 갖추고 있고 여러 가지 그때그때 사안마다 그래서 멀티플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여쭙고 싶은 부분은 정치인의 아내 또는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김건희 여사가 과연 일반적인 수준에서 국민들의 눈에 충분히 이해할 만하냐 이런 데서는 영부인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일종의 대통령 영부인을 옹호하는 쪽의 이야기와 저건 말이 안 돼 어떻게 영부인이 저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비판적 시각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어서 사실 오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제로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이분이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또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제 역할을 할 만한 인물의 유형이냐 실제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치인 부인들 많이 만나보셨죠. 또 우리가 간접적으로 많이 경험도 하고 또 대통령의 영부인도 이렇게 직접 알지는 못하더라도 보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지식을 축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치인의 부인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김건희 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볼 때는 욕망의 화신인 것 같고 욕망의 화신 탐욕의 어떤 끝이 안 보이는 그런 모습이 그냥 영역히 보였어요. 그분의 어떤 메신저 대화나 실제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리고 어떤 공직자의 아내 대통령의 배우자는 민간인이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어떤 그런 신분을 망각하고 본인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사를 만나서 동거하고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고 10년이 지나고 이제 권력의 자리까지 최고 권력자의 자리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본인이 다 그것을 기획을 하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분은 블록 남편이지만 비록 그분을 앞세워서 본인의 욕망을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사에게 투영을 해서 앞세웠다고 볼 수가 있죠. 나쁘게 얘기하면 어떤 아바타 확실하게 그걸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가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분이 이렇게 달려왔고 검사, 평검사 시절, 간부 시절, 중앙지검장 시절, 검찰총장 시절에 그 남편의 배우자로서 그때부터 이런 탐욕과 욕망을 가졌고 그래서 저는 영부인이 된 상황에서는 도저히 저는 모든 언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분의 사고방식이 전혀 적절하지가 않았고 합당하지가 않은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김근희 의사 알고 지내신 지가 그러면은 저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세관에서 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된 질문. VIP에서 V1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지. 그리고 배우자가 쫀 칸열 많이 하겠지라고 하는 V2다. 이런 것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V1이 김근희 의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V1으로 시작하면 V1이 김근희 의사고 V2가 윤석열 대통령이고 V0로 시작한다면 V0가 김근희 의사고 V1이 윤석열 대통령인 거죠. 그것은 감각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감각적이면서도 그게 그냥 내 앞에서 다 드러나는 현상들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국정운영에 직접 개입한다. 여사가 할 일이 아닌데도 과도하게 개입한다라는 의욕 제기가 있고요. 지금 목사님 말씀은 의욕 제기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로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그분이 대선 후보자 아내 신분에도 이명수 기자와의 녹취록을 보면 내가 후보자나 이런 발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정권을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거야. 이거 대선 후보자 시절 때 했던 워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를 만날 때도 제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와 보니까 국민들의 심정을 알 수 있을 거다. 또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해보니까 이런 거는 그분의 독특한 어투나 습관이 아닙니다. 언어 습관이 아니라 그분은 실제로 본인이 이 직권을 하는 정권을 잡기까지 본인이 모든 걸 기획을 하고 본인이 다 주도를 해서 비록 대통령은 진짜 표본으로 보이는 대통령은 윤석열이지만 본인이 실제 파워맨이고 본인이 직접 대통령도 다 자기 수화에 다 자기의 영역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내가 정권을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거야. 내가 후보니까. 난 깜짝 놀랐어요. 내가 후보니까 이명수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사님 인터뷰 한번 하시죠 그랬더니 내가 후보잖아. 나는 후보니까 인터뷰하면 안 되고 우리 오빠를 대신 소개해 줄게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정신이 혼미한 분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체가 된 겁니다. 이 직권과 정권의 핵심 세력 중에 핵심 세력일 뿐더러 본인이 이 모든 정권의 주관자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영부인인데 오버한다. 영부인이 너무 월권한다. 이 정도 의미를 훨씬 넘어서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폭로해드리고 싶어요. 국민들은 알아야 되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역대 대통령 영부인 중에서 국정에 이렇게 저렇게 관여하는 사람 어디 있느냐. 전임 대통령, 전전임 대통령 다 보면 이런저런 개입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유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 보필하다 보면 대통령이 의견 물을 수도 있고 영부인으로서 자신의 의견 필요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너무 과도하게 김건희 여사를 죽이려고 의도해서 공격하는 것이다. 라는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런 차원을 훨씬 넘어섰죠. 왜냐하면 증거가 있잖아요. 400명이 넘는 청와대 시절에는 420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부도 큰 차이가 없었어요. 400명에서 420명의 대통령실 직원들이 있는데 이 직원들의 인사이동이나 그분들을 임명하는 초창기에 국정 초기에 그런 거 다 김건희 여사가 작용을 했고 그래서 심지어는 본인의 대학원 동기 그다음에 여러 인맥들을 다 거기다가 투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모든 대통령실 직원들이 김건희 여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2부속실이 필요가 없는 거죠. 대통령실 직원들이 다 여사의 네트워크니까 그러고 보고도 받고 그다음에 5층과 2층에 대통령 진무실이 있는데 2층이 주진무실이고 5층이 보조진무실인데 명목상으로는 5층을 여사가 쓰는 걸로 했는데 이제 2부속실이 없으니까 거기를 대기실이니 적견실이니 이런 말을 썼지만 실제로 그 대통령실 직원들과 담당 취재 기자들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5층과 2층을 공동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 보도도 나왔고 그때 당시.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국정에 개입을 하고 보고를 받고 또 우리가 부산 엑스포 때 여러 가지 ppt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넷플릭스 사업과 관련된 것도 기획을 하고 보고를 받고 이런 모든 국정 현안마다 역대 영부인들이 이렇게 국정을 개입을 하고 인사 개입을 하고 이권 개입을 하고 대통령 관저 수리하고 리모델링하는 거 대통령 청사 건물하는 거 다 본인의 그런 커버나 컨텐츠와 관련된 업체들 선정하고 이런 모든 것이 이권 개입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왔던 건데 그런 게 드러나지 않았던 거고 특별히 제2부석실을 폐지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특별감찬실을 폐지하면서 이 세 개 기관을 폐지해서 없는 사각지도를 활용해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의 모든 권한을 본인에게 집중화하고 사유화하고 독점화했는데 이게 모니터링 필터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와의 사건도 발생한 것이고 김건희 여사의 모친과 같이 사업을 하는 사업 파트너 겸 동고인 김충식 회장이라는 회장에 대한 모더를 하고 있죠. 장로님이시고 회장님인데 그분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관련된 이런 사업 그런 비리부터 시작해서 일부러 사우디에 젖었다고 말을 한 증언이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오빠 김진우씨 김진우씨가 총 매니저가 돼가지고 이런 가족들이 또 비서 나이로 작용을 하고 김건희 여사의 모든 커버넛 컨텐츠 직원들이 거기 또 총무비서관실의 관저팀이나 또 다른 팀으로 이렇게 또 임명을 받아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대관령 휴게소라고 미식용 휴게소라고 과거에 오래전에 거기 휴게소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진이나 그때 운영 이런 서류를 보면 그때 그 인원들이 너무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 정권의 실세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김진우 또 김충식 최은순 뭐 김건희 이런 이름들이 그때 이사 이사장 뭐 회장 다 거기 등재가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실에 다 작동이 되고 있는 이것도 지금 하나씩 이제 껍질이 벗겨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 말씀을 보태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사실 알고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알고 있죠. 당연히 알고 있다. 그런데 왜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부부 사이의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보면은 묘한 부부관계죠. 김건희 여사한테 잡혔다. 뭐 그냥 제압당했다. 김건희 여사가 드세니까 끌려온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알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거죠. 경제공동체를 넘어서는 어떤 이익공동체를 넘어서는 부부지만 카르텔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부입니다. 윤석열, 김건희라고 하는 이 두 부부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무엇을 해도 무슨 실수를 하고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예를 들어서 디올 핸드백을 받은 게 드러나와서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당신은 왜 그거 받았어 하면서 나무라고 야단을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거의 가스라이팅 수준까지 된 거죠. 부부지간이지만. 현실정치라는 것이 현실정치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영부인으로 위치가 정해지면 그 이전의 상황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통 예상하기 어려운 아주 특수관계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매우 공적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서 국정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부인이, 김건희 여사가 직접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통제 또는 상위에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상식의 눈으로 보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겁니까? 두 분의 세계에서는 실제로 그렇다고 확신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의 만남이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의 만남이 검사와 피의자의 신분에서 일단은 만남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 앞전에 모 변호사와 또 동거가 한 게 동거설이 아닙니다. 동거한 게 사실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윤석열 검사를 만나서 검사와 피의자의 관계로 만나서 동거를 하고 그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사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식을 올렸잖아요. 검찰청 강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혜택을 받았으니까. 동거하면서 결혼식 치르면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그런 일반 부부관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품백 수수 문제 그리고 양평게이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은 어떤 것도 누가 발언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 문제는 절대로 또는 성역이기 때문에 침범 또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일설입니다만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 만에 하나 이것이 뚫히게 되면 앞으로 터질 문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진입 자체를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맞고 저도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가 여사를 사조로 보내야 된다. 이런 사설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세포리시 돼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완전히 단절이 됐다. 우리 과거에 무슨 중전이 폐비가 돼가지고 어떤 사가로 가면 철조망을 치고 이렇게 가시 넝쿨로 울타리를 치고 아무도 접근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렇게 분리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3개월이 못 가서 대통령직 하야 선언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혹시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종합적으로 상황을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 대통령 대기 전, 후보자 시절 전 그때 이미 수많은 의혹들이 나왔고 해명된 것도 있고 밝혀진 것도 있는데 그분들이 검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안 받고 수사를 안 받아서 이게 결론이 안 났다 뿐이지 이미 거의 확실한 증언들, 증인들이 이런 어떤 논리적으로 밝혀진 게 많은데 어찌 됐든 과거를 볼 때나 대통령 취임에서 지금까지 모든 걸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다 거기에서 조언과 자문과 이런 부부로서의 어떤 남편의 어떤 국정에 무슨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걸 넘어서서 김건희 여사가 다 주도를 하는 거죠. 모든 국정을. 제가 유력한 정치인으로부터 실제 들었던 얘기인데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해결해야 될 사안들을 가지고 대통령 후보와 직접 대화를 했는데 만약 그 문제를 지금 제안했던 내용까지를 해야 한다면 대통령 후보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 아, 이것은 어느 선까지를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해야 한다 또는 사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대통령과 영부인의 관계로 봤을 때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손아귀에 있는 거라고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절대적인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참 제가 이제 너무 보통 사람으로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주위에 그런 사람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본 적이 없죠. 저도 목회하면서 수많은 교인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네트워크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정말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부부는. 그런 분이 제 앞에서 그렇게 인사 청탁을 하고 인사권자에 위치해서 하는 걸 보고 나는 경악을 한 거죠. 내가 원하는 영부인상의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접견하는 태도도 저는 그래도 VIP라고 생각을 해서 신라우떼 국깅만찬까지도 초청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 말고 저 다음 접견자들 앞에서도 그냥 면티 쫄티 있고 그냥 두 다리를 아무렇게나 올리고 그냥 양발도 안 신은 맨말 상태로 와가지고 가래침뱃으면서 가래침뱃은 거 그 앞에 수북히 쌓으러 오면서 아무 말 대단치하고 내가 대통령이 되니까 이 자리에 와보니까 이런 워딩을 쓰면서 자기를 대통령 코스프레나 대통령 행세가 아닙니다. 진짜 자기가 권력자라는 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들 나를 좀 주목해. 내가 대통령이야. 이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그게 핵심입니다. 내가 대통령이야. 좀 알아줘. 이런 얘기였어요. 내가 대통령의 자리에 있어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이런 거는 내가 대통령이야. 나를 좀 주목해. 이런 호소였어요. 김건희 여사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라도 그거를 그냥 묵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너무 예민했는지 몰라도 저는 그것을 반드시 이것을 공익적인 차원에서 문제화시켜야 된다고 바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집에 가서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결론은 증거 채집을 위해서 어떤 카메라 기능이 있는 전자손목시계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을 내가 확보하려고 했던 건데 마침 그날은 인사청탁하는 장면은 안 보이고 어떤 남북문제에 관여한다는 거 대통령 행세하는 것들이 마침 워딩이 잡혔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아까도 내가 사례로 얘기했지만 쓰레기를 무단 추척하는 사람 교통을 법규 위반하는 사람 우리나라 제도가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그런 제도를 마련했잖아요. 부정부패를 하는 사람 신고하라. 김영란법 신고해라. 그런 거를 신고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부정부패를 내가 목격하고 신고를 한 건데 증거를 확보한 건데 내가 구두로 얘기했어봐요. 누가 믿습니까? 녹음을 했어도 안 믿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런 식으로 저를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서두에 종북이다. 종북 친북. 제가 북한에 갔다 온 건 사실이고 앞으로도 갈 겁니다. 기회가 되면.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북에 가서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하지 북한을 갔다 왔다는 자체가 종북 프레임으로 씌울 문제입니까? 나는 종교인으로서 성직자로서 가서 보건복지 식량 의료 지원 그런 부분 그다음에 북한에 513개의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정교회와 교류하고 진짜 북한에 종교 탄압이 있는지 북한에 진짜 종교가 실체적 진실이 뭔지 이런 거를 내가 정말 검사의 입장에서 기자의 입장에서 취재하고 그래서 책을 쓰고 그래서 책을 한 20여 권 쓴 거 아닙니까? 북한과 관련된 책들을 그러면서 북에 대한 잘못된 대한민국 국민들이 78주년, 79주년째입니다. 올해가 한 해가 지났으니까 80년 가까이 반공사상에 찌들려가지고 무조건 북을 악마화하고 북에 대해서 굴절되고 왜곡된 거를 내가 갔다 온 사람으로서 바로 잡아주는 거지 내가 북을 막 옹호하고 찬양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를 북한에 갔다 왔다는 자체로 종북으로 몰고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현역 완전히 다 현역으로 군복무 다 마친 사람이고 예비군도 다 패스하고 민방위까지 마쳤어요. 저는 이민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기자들이 있으면 내가 다 보여줄 겁니다. 병역 필요한 것도 어디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저를 막 그냥 종북이다 뭐다 비난 저는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도리 국민의 의무 다 했습니다. 무슨 종북입니까? 엊그제 문활별 보도에는 과거에 국가보안법 조사도 받았고 국가보안법 조사받은 건 100% 무혐의로 무혐의로 다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들추냈어서 좋은 글씨 또는 더 쉬우기를 해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언론이 정말로 기사를 일종의 확대재생산을 하고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찬양하거나 북한 정권을 찬양하거나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절대 없죠. 없지 않습니까? 찬양은 할 필요는 없지만 인증을 하는 거죠. 우리는 같이 유엔 동시 가입국가고 같은 민족이고 외교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같이 동시 가입했지만 우리는 190개 국가 외교 수교를 했고 거기는 170개 정도를 수교했고 그런 어떤 통일의 파트너와 대상으로서 인정해 주고 우리는 그렇게 북을 얘기 안 하잖아요. 북한 공산 집단으로 얘기하잖아요. 정상적인 하나의 국가의 그런 시스템을 갖춘 나라인데 집단으로 얘기를 하고 악마화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지향하자는 거지 내가 뭘 찬양을 하고 옹호를 합니까? 요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북한을 공산 집단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고요. 실제로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고 남북이 파트너십을 어떻게 가지고 정말 교류 협력을 통해서 양쪽이 이익을 보는 방법이 뭐냐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강연 다니면서 난 대중강연을 해온 사람이잖아요. 가보면 심각합니다. 질문하는 질문자 자체가 북계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는 치지만 저희들이 일반 정서로 보면 북한이 국가로 인정을 하고 이미 남북 교류 협력이 그러면 공산 집단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뭔가를 해보자고 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국가인 것이고 다만 앞으로 남북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는 것은 이견이 있으면 이것을 국민적 설득 합의를 통해서 좀 더 미래지향제로 끌고 가야 된다는 것인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이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이 폭로되면서 본질은 오간데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자 몰카다 종북주의자다 이렇게 지금 몰고 가는 것이 제 눈으로는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의욕으로 제기됐던 수많은 문제가 진실이었구나. 자 이거 안 된다. 국정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경영방식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한테 있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최재형 목사가 폭로를 하고 난 뒤에 최 목사의 과거나 또는 언론에서 아주 왜곡된 보도를 가지고 이 산을 덮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빠져나올 수 없는 너포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맞습니다. 제가 최 목사님 가까운 분한테 말씀드리니까 어찌됐든 과거의 인연으로 김건희 여사 만들어서 남북 간에 전쟁이나 또는 국지적 도발 같은 긴장 상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어쨌든 목회자로서 통일운동을 했던 분으로서 이걸 김건희 여사가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남북관계를 발전을 좀 시켜보겠다라는 의도로 물론입니다. 접근했다는 것은 저도 직접 덫지는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주시고요. 조금만 더 보태면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보았다면 여러분 그냥 속으로 담고 잘못 봤네 라고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애국하는 마음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이것을 세상에 알려서 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괴롭고 힘들지만 용기를 내어서 직접 알릴 것인지 그것은 저에게도 질문이 있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드리면서 얼마나 최재형 목사가 용기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